안녕하세요. 먹는TV의 보미다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진라면이랑, 엄마께서 조금 전에 갖다주신 찌짐이랑, 그리고 이거 얼갈이 배추로 만든 김치입니다. 얼갈이 배추 김치예요. 잘 먹겠습니다. 땡초 7개 나왔어요. 맛있다. 맛있다. 딱딱. 콜라가 조금 더 느끼 suffer. 고춧가루 사 uncommon 첫째 배추 김치 역시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다른 부족한 양념장의 큰 양념장은 아주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기 그렇습니다. 아직도 차례입니다. 너도 gow찹 올라가기 싫다. 스윗 Scholarship 너무 맛있게 찍어서 하고 맛있게 먹으러 간장도 소금은 많이 먹으러 왔지만 제대로 먹으러 간장은 열심히 먹으러 간장도 먹으러 간장도 먹지 않게 먹으러 간장도 먹으러 갔어요. 이런 줄 아침부터 고춧가루 마카롱 안찍 면이 마카롱 고기의 기름은 고기의 고기 이것은 고춧가루 마요네즈 고춧가루 이런 식당에 진짜 아직까지 더 찔리 얼마나 올려야 할 eigens 룰가IR 쪄깃 옷이 막れて takich 되서 가슴이 치즈가 샐러드 시즈알로 먹으러 왔다 앞뒤 시즈알로 테러드 에이 뭐 불닭볶음면은 이쁨정이에요 그래서 감자시장은 고춧가루 오징어 흐안 치킨 치킨레소 역시 물이 더 맛있어져서 흑흑흑흑 찐찐 고춧가루 맛있어 오늘도 맛있는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